1, 6, 7 드디어 기다리던 분들이 왔네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제로베이스1 여러분 어서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제로베이스1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팬분들에게 인사 전해주세요 네 제로스 우리 무대 봐주셔서 고마워요 오늘 심장 팝팝 해줄게 팝팝 그럼 청량미 가득한 이번 타이틀곡 필더팝은 어떤 곡인지 하우씨와 규빈씨가 한번 소개해볼까요? 네 저희의 타이틀곡 필더팝은 모든 걱정 고민 등을 절배 소환과 함께 한순간만큼 다 잊고 날려버릴 최고의 시간을 선물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노래입니다 네 그리고 저의 선공개곡 스웨트에 이어 미니3집 타이틀곡 필더팝까지 청량하게 가져왔으니까 청량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개를 들으니까 안무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포인트 안무가 있나요? 네 저의 포인트 안무는 언덩이 팝하는 동작인데요 힙합 동작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? 네 다같이 해볼까요? 뮤직 큐 t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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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무슨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? 마이크를 들었을 때 훨씬 더 잘생겨지는 남자 테레가 MC를 했는데 100점 만점에 최고점 1점 드리겠습니다! 정말 후하게 쳐주셨네요 그럼 제로베이스1의 무대 바로 만날 수 있나요? 그 전에 엘라스트의 무대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그리고 청년 가득한 제로베이스1 무대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요! 김태리 파이팅! 김태리 파이팅! Let's go! 눈앞에 펼쳐지는 darkness 목적지 너 손짓는 shadow 방황하던 내게 떠나지 말하나 헤엄 화사 마이크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